그날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가이드곡을 들으며 바로 가사작업에 돌입하는 시영 여보세요? 어 뭐하고 있어? 어 썼어? 어 나 지금 가사 쓰고 너한테 이메일로 보내줘? 아 그러면 이메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지금? 어 나 너가 준 양말 로션 바르고 지금 신고 있어 아 완전 고마워 재범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아 재범아 미안해 피곤함을 이겨내며 가사작업에 몰두하지만 쉽사리 가사는 완성되지 않고 결국 하룻밤을 꼬박 센 시영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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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